다음 촬영은 여기서 할까봐요 육개장 만드는 거 제대로 보여주려고요 정말요? 저야 너무 좋죠 저 혹시 하루 새끼 강둥울 씨 맞아요?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 혼박 강선생 사진 좀 찍어도 돼요? 저희 팬인데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어? 순담아 어? 이게 얼마 만이야? 며칠 됐다고 아 잠시만요 순담씨 여긴 어떡해 뭐야 강둥울 애인인가 봐 아 애인은 아니고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선생님 순담씨 순담씨 엄마 엄마 두물 씨 한 번씩 저런 방역 죽인다 정말 왜 그렇게 도망가세요 명장 씨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요? 저기 회장님이 운기 씨랑 운기 씨 어머님 저녁 초대를 하셨어요 운기 씨 축하해 주고 싶다고 좀 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십니까? 무슨 생각으로 그런 농담을 듣기 민망합니다 농담 아닌데요 무슨 생각이긴 무슨 생각이에요 좋아한다니까 강선생님 우리 집에 계실 땐 부담스러울까 봐 표현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니까 더 보고 싶고 사람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손남 손남아 그냥 한 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태어나간 첫 만남부터 이젠 돌아와 내 품에 한결 다시 원하고 기대애볼게요 오랜 시간 지나 참았던 그리움까지 이젠 사랑이 되기를 빌어요 우리 인연을 믿어요